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지난 5일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이명웅씨의 싱글 모래알깅이가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자작곡 런던 보이에 이어서 두 번째 자작곡으로 선보이게 되는데요.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언제든 내 맘에 쉬어가요 라는 서정적인 가사가 돋보입니다. 음원 발매에 앞서서 공개된 뮤직비디오도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인기 급상승 동영상 더블석권을 하면서 인기를 입증을 했고요. 발표와 동시에 모래알깅이는 멜론, 지니벅스 등의 주요 음원 사이트에 곧바로 진입을 해서 이명웅씨의 저력을 증명하고 또 신곡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멜론에서는 이명웅씨의 모래알깅이 음원 발표와 동시에 매거진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명웅 모래알깅이의 발자국이 담긴 마이 리틀 히어로 LA 촬영 현장이라고 공개가 돼서 이명웅씨의 새로운 사진과 또 동영상 인삿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작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멜론가족 여러분 더블싱글 폴라로이드 이후 7개월 만에 싱글 모래알깅이로 인사드리는 아티스트 이명웅입니다. 모래알깅이의 발자국이 담긴 마이 리틀 히어로 LA 촬영 현장을 멜론가족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모래알깅이에 대한 이명웅씨 진심이 소개되어 있어요.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영웅시대의 따뜻하고 깊은 마음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온전히 그것으로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 그리고 제 노래도 여러분께 그런 존재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이 노래를 들으실 때면 잠시 제게 기대어 편히 쉬어주세요. 그런 바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라면서 이 세 노래가 팬들에게 전하는 진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 이명웅 등장 이란 멘트와 함께 브이를 그리고 있는 이명웅씨 모습이 담겨있고요. 올블랙의 조깅룩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건행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LA에서도 놓칠 수 없는 모닝러닝 커피를 마시고 있는 이명웅씨의 모습도 보이네요. 커피 한 잔 할까요? 혼자여도 괜찮아. 내겐 영웅시대가 있으니까 혼커, 혼자 커피 드신다는 얘기죠. 혼커하며 힐링 중인 히어로. 아, 마트의 모습. 야, 저 과일은 사과인가요? 마트에서 장 보는 이명웅씨 모습도 담겨져 있는데 장을 보면서도 히어로 미모는 열일 중이랍니다. 사과군요. 사과의 상큼함도 히어로의 미모는 못 이기지. 그러네요. 야, 남친룩 소아 1등. LA보이 히어로. 사막에서도 히어로의 카리스마는 숨길 수 없숭. 업웅이죠. 놓칠 수 없는 사막의 예쁜 일몰. 하늘을 영웅시대와 함께 보고 싶어하는 영웅시대밖에 모르는 히어로. 아, 진짜 캠핑 가고 싶네요. 그쵸? 누구랑 함께? 가만히 서 있어도 숨길 수 없는 카리스마, 인간 화보 이명웅. 야, 올화이 트루이븐. 마이 리틀 히어로 포스터 촬영 현장인 것 같은데 멋있네요. 히어로 매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는 없어. 근데 사진마다 이명웅씨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여러가지 매력을 선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래 알갱이 뮤직비디오와 그리고 오피셜 포토도 쭉 보여지는데요. 이명웅씨가 바닷가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을 당시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 저 헤어스타일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명웅씨가 이번 노래를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번 노래를 소개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저 헤어스타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명웅 댓글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명웅 모래 알갱이 매거진에 좋아요 그리고 감상평을 남기시면 경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 6월 26일날 발표를 하는데 댓글을 쓰신 분에 한해서 이명웅 사인 폴라로이즈 사진을 다섯 분에게 드린다고 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기셨던데요. 화보도 감상하시고 또 이명웅씨의 인사말도 보시고 또 댓글도 남기셔서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래 알갱이 신곡을 들으면서 여러 감상평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명웅씨의 발성과 목소리, 휘파람 소리, 파도 소리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이번에 이명웅씨의 신곡 모래 알갱이를 들으면서 자기가 자기 전에 플레이리스트 안에 꼭 넣고 싶다고 들으면 잠이 잘 올 것 같다. 너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 이런 감상평을 저한테 전해줬는데요. 어떤 팬분은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진짜 제가 무릎을 치면서 참 맞는 얘기라고 생각했던 게 음원이 이렇게 좋은데 음원보다 보통 라이브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잘 부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여러 라이브를 통해서 같은 곡을 듣다 보면 이 곡도 좋은데 이것보다 더 잘 부를 수 있을까 싶은데 또 더 잘 부르는 라이브를 들려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명웅씨의 노래실력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이신 미소천사님도 새 노래에 대한 감상평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명웅씨가 가장 잘하는 목소리만으로 모든 걸 보여준 것 같아서 들어도 들어도 좋다고 평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과연 이 노래를 10대와 20대들은 어떻게 들을지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뮤직비디오가 나오자마자 미소천사님의 아드님인 영웅씨께 리뷰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진짜 찐팬이신 것 같아요. 이명웅씨를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득하신 것 같은데요. 이명웅씨의 노래를 아드님 영웅씨가 어떻게 들었는지 리뷰를 부탁했는데 참 솔직하고 또 저랑 느끼는 비슷한 감정도 있어서 나름 좋았습니다.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톡을 보내온 우리 영웅이의 솔직 리뷰입니다. 드라마틱한 리뷰를 바랬다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요. 듣기 편한 노래였고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도 있어서 참 좋았는데 굉장히 신기했던 건 전 이 대목이 약간 울컥했었어요. 영웅씨한테 이명웅 가수의 노래는요. 감정을 호소하고 지금의 내 감정이 이렇다고 말하는 노래라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이 노래 즉 모래알갱이는 자신보다는 상대를 위해 썼다는 느낌이 강해서 마음 편안하게 듣기 좋았다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간단 명료한 리뷰였습니다만 미소천사님 말씀대로 엄마가 느끼는 이명웅씨 노래와 감정이 굉장히 비슷해서 우리 가수가 이 곡에 담고 싶은 것이 팬들에게 잘 전달되는 느낌이라 참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언론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서정적인 가사가 통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이게 이명웅씨의 자작곡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놀라운 면들이 좀 있는데요. 영웅씨의 이 얘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감정이에요라는 노래였다면 모래알갱이는 이명웅씨 얘기처럼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마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쉬었다 가요라는 가사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가사를 썼다는 건데요. 어쨌든 20대 남성의 마음에 가 닿아서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느낌을 느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또 그런 감정이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요즘 이색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예전에는 편의점이 많이 없을 때 외향적으로 편의점을 많이 늘리는 외적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어디 가나 편의점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 편의점만의 독특한 특이한 마케팅이 있어야지만 그 편의점에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편의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됐는데 이마트24에서 굉장히 성공한 마케팅을 이끈 분이 인터뷰와 기사의 주인공이 돼 있었습니다. 김상현 서비스 플랫폼 팀 MD, 상품을 기획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편의점에서 BMW를 판다든지 타이어 임대 서비스를 한다든지 반려견 등록 서비스를 한다든지 게임 나이트크로우 도시락을 팔았었나 봐요. 이런 여러 이색 마케팅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분이 요즘 새로 고민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편의점에서 이명웅 씨를 비롯한 국내 유명 가수의 음반을 판매하는 기획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이 유행을 하면서 앨범을 구매하는 고객이 없을 것 같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소비를 과소비가 아니라 가신비,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로 본다는 거죠. 과거에 아이돌 그룹의 교통카드가 흥행했던 것처럼 가수의 음반, 앨범 관련 아이템도 시장 가능성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는 아이디어를 표현했었는데요. 저는 여기에 이명웅 씨의 이름이 대표적인 가수로 거론됐다는 점이 참 기쁘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음원으로 가수의 노래를 들어도 되죠. 그런데 음원으로도 듣고 앨범으로도 소장하고 싶은 그런 아티스트로 이명웅 씨 이름을 꼽았다고 하는 게 아마 이분 머리에서는 그 편의점에서 이명웅 씨 음반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이명웅 씨의 위상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와 이런 기사에도 이명웅 씨 이름이 등장하는구나. 참 기분 좋은 기사였습니다. 이명웅 씨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곧 이명웅 씨 생일이 다가오죠. 앵커리 똑TV와 히어로이너스가 함께하는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생일 이벤트를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합니다. 또 16일에는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